안녕하세요 개쨈입니다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몽골에 갔다오니까 휴대폰 빠졌다는 연락이 어찌나 많이 와있던지 근데 그거를 다 갈 수는 없고 제가 제 일정에 맞춰서 지금은 일산호수공원에 빠진 갤럭시 S22 울트라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곳이랑 비교해서 다행인 점이 뭐냐면 제보자분이 빠진 곳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바닥이 보입니다 물론 직접 가봐야 알겠지만 바닥이 보인다는 건 나름대로 물이 깨끗하다는 얘기고 깨끗하면 들어가는 저도 괜찮고 찾기도 수월하겠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깨끗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게 제보자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되게 많이 빠뜨리신다 하더라구요 자전거 보트를 타다가 이렇게 폰을 빠뜨리신다고 하는데 과연 다른 폰도 몇 개 주울 수 있을지 찾기도 꼭 찾고 폰이 꼭 살아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가봅시다 지금 수질공원 사무실에 말씀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폰 찾으러 왔다고요 찾았으면 좋겠다 우와 바닥이 다 보인다 물이 깨끗합니다 어 이렇게 뜰 채로 수질관리를 하시나봅니다 다 건져내는구나 이렇게 되게 폰을 많이 빠뜨리시나봐요 사람들이 그러신거 같죠 꽃백 하시면서 많이 빠뜨렸습니다 에이 우와 지금 오히려 여기는 청소가 안된 상태입니다 아 그런데도 이렇게 깨끗해요 네 이렇게 청소되는데 아오 이렇게 여기보다 물이 더 좋았습니다 에헤헤헤 아 이거 타다가 그러셨구나 아 아 아 이거 타다가 그러셨구나 아 아 이렇구나 엄청 깨끗하네 그분들 말로는 이 아래쪽에서 타셨대요 아 네 하겠습니다 어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어 네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꽃백하고 찾아보면 안되나? 하하하하 아 이게 빠지는거 봤는데 이게 물결 때문에 네 빠지는거 봤는데 네 네 근데 이제 배가 떠내려가니까 그래서 점점 움직이니까 더 혼란스럽고 바라는 배들이 막 있으니까 물결 때문에 아예 안보이더라구요 살려주세요 뭔가 꽃장식이 있어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우와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는 방법은 촬영 뿐이겠죠? 열심히 찍어주세요 네 열심히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남자친구 폰을 빠트렸는데 저거 이거 못들게 하더라구요 과연 일산호수공원에 물 쏘거나 던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어 뭐고 와 시야 여러분 여긴 천국입니다 와 인공오더시야가 이렇게 잘 보일 수가 있나요 대박입니다 상상도 못했네요 와 기분이 더 좋아지는데 너무 맑아가지고 물속에 빗내림까지 표현이 되네요 와 이런 환경에서 폰을 찾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뭐 이정도면은 그냥 보이는건 주우면 되니까 금방 찾겠죠? 는 제 바람일 뿐이고 이번과는 추락 위치가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겁나 넓은 범위를 뒤져야되는데 찾을 수 있을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찾아봐야죠 그래도 눈앞이 보이는게 어딥니까 진짜 대박입니다 수면에서는 제가 눈으로 찾고 물속에서는 금속텀지기가 찾습니다 거대한 붕어도 심심참기보이구요 텀지기도 테스트 해봤는데 잘 작동합니다 계속 소리가 나길래 파 봤는데 종차가 뭔지 모르겠네요 물이 깨끗하니까 지나가는 생산들도 이쁘게 보입니다 하늘하늘 행복해 보이죠 이건 그냥 쇠막대기네요 잠수할 가치도 없습니다 생산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생산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생산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선글라스 하나 찾았네요 선글라스 하나 찾았네요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 부사님의 갤럭시는 보이지가 않네요 뭐..뭐고? 호암마 여기서 왜 나오노? 하하 골프공에는 금속 성분이 없는걸로 이 선글라스에도 금속 성분 없네 수질관리과 직원분들도 이렇게 자기일처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호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상 받아야 됩니다 하하 빠진지 엄청 오래된 폰을 하나 찾았습니다 더 오래된 폰도 찾았네요 갤럭시는 어디있노? 다른 폰도 하나 주었는데 물속에 빠진지 오래되면 이렇게 다 터지나봅니다 물속에 빠진지 오래되면 이렇게 다 터지나봅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야 살아있네 요즘 최신 폰들 방수 성능이 진짜 좋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려서 찾았구요 이왕 전달하는거 조금 더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잠수를 한다 잠수해서 열심히 다가가서 폰을 건네준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떡해 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장 안 났어요? 고장 안 났어요? 셀카 찍었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말려가지고 센터 가보세요 네 진짜 잘했어요 진짜 감사해요 그럼 센터 가서 확인하셨는데 휴대폰은 말짱하다고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괴박 괴박